그래서 건축주에게 불편한 집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달라고요? 안도가 이때 목사에게 아니 아름다움을 위해서 추위 정도는 참아야지 이 사람은 참으라고 하는 건축주한테 참으라고 하는 게 습관이군요 그거를 받아들인 건축주도 그분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주 사람을 위한 어떤 풍광이 아니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풍광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아쉬운 거는 그래도 이게 2층에 가서 한번 이 경관을 보고 건축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텐데 정말 알고 보면 쓸데없지 않은 시간 시대의 인문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덕종 건축가와 함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죠 옆에 이덕종 건축가께서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건축가 이덕종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 방송을 한번 해보고 어? 이덕종 선생님이 팬들이 꽤 많구나 라는 것을 유튜브에 댓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런가요?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 프리츠커상이라는 거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분야에선 최고의 권위지만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아마 오늘은 그 연관된 이야기로서 프리츠커상을 받았던 사람을 소개를 해주지 않으실까 싶은데 맞습니다 저는 짐작에 갑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건축가는 제주와도 좀 연관이 많이 깊고 일반인들에게도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된 건축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로 안도다다오라는 일본 건축가이고요 오늘 그 안도다다오와 관련된 지역성과 관련된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유명한 안도다다오와 소장님이 아마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을 좀 기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성 이런 단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연계를 시켜서 가져오신 것 같고 사실 안도다다오라고 하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건축가지만 제주도에도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사람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만든 건축물들이 관광지로도 유명해서 투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사실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투어를 같이 다닐 경우가 왕왕 있는데 보면은 8개의 안도다다오 건물 중에서 또 제주에 3개가 있다 보니까 3개 항상 제주에서 가이드를 하면 항상 포함이 되는 게 안도다다오의 건축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안도다다오는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존재이긴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안도다다오가 말씀하셨던 게 전에 좀 서사 같은 게 있다 그리고 일반 어머님도 좀 알고 계신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경기도에 계시는데 얘기를 하다 우연히 안도다다오 건축가 언급을 하셔서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안도다다오를 알지 해서 자세히 여쭤봤더니 평소에 다른 방송을 언급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EBS를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한 3, 4일에 한 번은 일반 방송으로 안도다다오 얘기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축 관련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어머님이 아실 정도면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알아도 과언이 아니겠구나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뭐 건축 쪽에서 일하신 게 전혀 아니었었으니까 네 간호사 쪽이신데 좀 관심 있게 흥미롭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안도다다오라는 사람이 건축가이고 또 꽤 유명하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인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잠깐 얘기는 한 적이 있었으나 안도다다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서사를 듣고 나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옮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인들이 아는 게 사실은 건축물도 건축물이지만 좀 서사가 다른 건축가에 비해서 유독 좀 독특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안도다다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1941년에 무역상의 집안에서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41년생이에요? 네 네 지금 뭐 연세가 이제 83세에 되는 노장의 건축가인데요 아이고 그 당시 안도가 태어나고 4년 후에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알다시피 패배했기 때문에 그 이제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무역상이라고는 하지만 집안이 부유하지 않아서 그 쌍둥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도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키웠고요 안도는 이제 외할머니 집에 보내줘서 외할머니 밑에서 자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도다다오가 공업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고 2학년 때 프로복서로 입문을 했는데요 프로복서 그때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복서 출신이라고 네네 저도 정확히 언제 이게 시작됐을까 궁금했는데 꽤 늦은 나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네네 2학년 때 시작을 하고 졸업 직전에 이제 그 하라다 선수라는 스파링 이 권투 선수가 스파링하는 거 네 2년 후배가 스파링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앞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경지까지는 못 가겠구나 네 아니 운동선수들은 사실 그런 거 있어요 다 누구나 류현진처럼 던지고 싶죠 근데 그 타고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재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거 보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노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네 네 근데 안도다다오가 그걸 느꼈구나 네 보통 안도라고 하면 이제 집념의 사나이 뭐 이런 식으로 안되서 있는데 좀 빠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좋은 판단이네요 포기를 하고 좀 궁금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안도를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아 스파링 그때 했던 하라다 선수 네 2년 후배를 찾아봤더니 하라다라는 프로 복서였는데 당시에 이제 데뷔하자마자 25연승을 한 네 일본에서는 파이팅 하라다라고 불리우는 전설적인 선수여서 아마도 좀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한 선택이네요 지금을 돌아본다면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재능이란 면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슬픈데 슬픈 면도 있는데 그 재능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또 재능을 얻어서 굉장히 대성하게 된 케이스니까 네 네 저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그러면 아 복싱을 포기해야겠다라는 그 마음까지는 알겠는데 네 안도다다오가 건축을 하게 된 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계기가 저도 좀 흥미롭게 보는 포인트인데요 네 그 안도 자서전을 보면은 이제 15살 때 그 외할머니랑 소규모 2층 집에서 네 네 살았으니까 뭐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이제 집에 비가 새서 2층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그 집을 이제 그 지붕을 이렇게 교체하기 위해서 네 이제 지붕을 철거하게 됩니다 오 예 네 근데 본인이 이제 그 2층에 살았는데 이게 항상 어두운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지붕을 철거하니까 이게 한순간에 그쪽에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 예 아 이게 참 뭐 좀 재밌는 분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당시에 오셨던 이제 목수님이 점심도 거르고 이제 일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안도가 이제 그 중학교 시절에 보기에 아니 이게 뭐 얼마나 재밌는 일이길래 밥까지 걸으면서 일을 할까 그래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좀 희망적인 일이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느낀 게 예예 안도 자서전에서 말하는 이제 본인이 건축의 위대함을 느꼈던 첫 순간이 아닌가 예예 네 네 회상하는 그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인 아닌 장인들 보면서 그 길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 네 근데 지금 이분은 사실 그 목수라는 평범한 목수분이 오셨겠지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직업이 뭘까에 대해서 좀 어렴풋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잖아요 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연하게 그 관심을 품고 이제 시작을 한 부분인데 결국은 나중에 프리츠커상까지 받은 건축계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됐는데 네 대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하셨고요 그게 안도다다오가 상 받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아니 독학할 수 있는데 네 네 본인이 그 유명 건축가였던 르꼬르비지에 그 사람이 전집 8권을 구해서 그걸 다 독학으로 다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네 네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여서 기억을 하고 있죠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안도다다오가 이제 대학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 안도로서도 이제 이게 기준을 삼을 게 없으니까 그 이제 대학교 한 4, 5년의 과정을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사실은 막막했던 것 같고 그 비교할 대상이 없었다 보니까 항상 좀 불안하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유일하게 돌파구를 찾은 게 이제 꼬르비제 전집 8권을 구해서 이제 이거랑 이제 씨름을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생계는 이제 당시에 인테리어업을 유지하면서 한 5, 6년 동안 이제 이 책과 씨름을 합니다 본인 혼자 독학을 한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을 보면은 거의 이 8권을 외우다시피 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트레이싱지를 대고 그대로 따라해서 그냥 도면 통째로 그냥 외우는 뭐 그런 작업을 5, 6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그대로 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셨던 게 이제 본인은 책에서만 배운 거니까 아 이거 나 봐야겠다 라면서 또 여행을 갔었다라는 얘기도 하셨던 것 같고 네 이게 그 보니까 일본이 64년도까지 이렇게 여행을 일반인 목적으로는 이제 갈 수 없게 일반 사람들이 네 네 아 여행자유화 얘기하시는 거구나 아 맞습니다 네 그 비즈니스 목적 외에는 이제 가지 못하게 막아놔서 이제 그 한 4, 5년 동안 책하고만 씨름을 하다가 이제 64년도에 그 여행 자유화가 돼갖고 아 네 다음에인 65년에 이제 모았던 돈을 다 이제 싸서 네 네 이제 그 여행을 가게 됩니다 아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목적이 이제 자기가 4, 5년 동안 보기만 했던 꼬르비제 건물을 보고 싶어서 어 그 10개월 동안 유럽 남아무리카공하고 인도 필리핀 등을 이제 답사를 다녔고 어 어 첫 여행에서 처음으로 봤던 건물이 이제 꼬르비제가 말년에 지은 어 그 롱샹 성당인데 네 네 성당 주변의 거처를 마련해서 이제 그냥 한 번 본 게 아니고 네 그게 이해될 때까지 며칠이고 보고 아 또 이해가 되면 다음 건물로 옮겨가고 네 이런 식으로 10개월 동안 그 여행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덕질을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4, 5년 동안 이제 궁금했던 덕질을 한 번에 좀 터뜨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책으로만 봤던 내용들 책에서 보고 감탄하고 아 나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네 네 실제 이제 건축물을 찾아가서 보고 또 보고하면서 자신이 공부했던 내용이 맞는지 그걸 다 확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저도 이게 어떤 심정이었을까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네 이제 4, 5, 6년 동안 8권의 책에서 그냥 계속 보기만 했던 거를 네 이제 한순간에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마도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인 꼬르비제의 건축이 어떻게 보면 일본 오사카에서만 쭉 살았던 오사카 토박이인 안도다다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을까 지구 반대편까지 네 네 그래서 그 좀 여담인데요 그 꼬르비제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후에 이제 사무실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 이름을 르꼬르비제로 지어갖고 아 감히 네 그만큼 존경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좀 투영시킨 것 같고 때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굶기거나 뭐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안도다다오가 해외여행까지 가서 그 사람의 이제 건축물들을 보고 또 세상 구경을 하면서 자신의 공부의 방향들을 잡은 것이고 그럼 그렇게 해서 안도다다오가 나름의 이제 건축가로서의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 건축가로서 주목을 받은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사실 인맥도 없고 이제 이쪽 전공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한 6, 7년 동안은 거의 그냥 적절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7년 뒤에 그 작은 이제 의뢰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네 그때 나이 이제 35살이었고 스미우시 주택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소규모 주택인데요 네 땅이 폭이 이렇게 3.6미터밖에 되지 않고 18평 정도의 작은 땅에 아주마라는 성을 가진 부부가 찾아와서 네 이제 작은 주택을 의뢰하게 됩니다 18평 정도? 작은 아파트 정도 수준이네요 네 정말 작은 땅인데 좀 재미있었던 거는 이 18평 땅에 그 3분의 1을 중정을 두어서 거기 3분의 1을? 네 보통 건축가라면 이제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할 텐데 3분의 1을 중정을 두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그러니까 12평 땅 위에다가 이제 집을 계획하는데 그 중정을 둔 이유가 그 물론 중정을 두음으로써 협소하고 불편하긴 했지만 네 집에 어떤 편리함 보다는 어떤 햇빛이라든가 비등의 어떤 외부 환경하고 끊임없이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네 그런 공간을 이제 계획을 했고요 안도 또한 이제 건축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이 불편한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건축주에게 네 불편한 집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달라고 아 최선을 다해서 살아달라고요? 네 불편한 집에서? 다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집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궁금히 생각해보면 불편한 집이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궁극의 미를 건축에 담으려고 했고 그것도 건축주도 따라줬으면 하는 어떤 부탁이 아니었을까 네 좀 생각됩니다 저 예전에 뭐 요즘 평수로는 얘기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 18평 아파트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좁아요 공간이 얼마 나오질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서 3분의 1이면은 와 6평을 중정으로 정원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그 삥 둘러서 이렇게 집을 살 수 있게끔 중정이라는 게 가운데 놓는 거니까 네 그럼 나머지 12평에서만 두 부부한테 살아라 맞아요 근데 잘 견디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거 이야 발상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데 왜냐하면 건축가들은 최대한 그 건축 면적을 뽑아내는데 또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에 좀 익숙해져 있기도 한데 뭐 이걸 제안한 안도도 대단하지만 사실 그거를 받아들인 건축주도 네 그분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싸게 해줬나 자 그러면은 이 스미오 아까 스미오식 주택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주택 이후에 어떻게 그 나름의 오사카라 그랬죠 오사카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서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네네 안도다다오가 이제 오사카 출신인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사카가 좀 부유한 동네이긴 합니다 뭐 다른 지역에 대해서 네네 그 물론 오사카가 시골은 아니지만 그 건축가로서 오사카에 딱히 주목할 만한 건축가가 없었던 것도 그때까지 사실 아 그 당시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사카 출신의 많은 기업인들이 비록 이제 사실 작은 프로젝트밖에 하지 않은 건축가이긴 하지만 그 안도다다오에게 과감히 그들의 어떤 사옥과 문화시설을 좀 의뢰하게 됩니다 아 딱 보니까 어 싹수가 보이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한번 키워볼까 뭐 이런 생각들도 있었구나 네네 뭐 비록 이게 작긴 하지만 대화를 해보고 하니까 이 비전은 이제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싹수라고 표현했는데 비전이라고 이렇게 바로 받으시면 제가 너무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어떤 건물들을 하게 된 겁니까? 이제 저도 당시에 좀 찾아봤는데 자료들을 그 이제 대표적인 주류 회사인 산토리에서 아아아 그 맥주 파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 뭐 맥주랑 이제 위스키랑 파란색 꽤 많은 부를 축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산토리 뮤지엄이라고 산토리 뮤지엄을 이제 의뢰하게 되고요 또 아사이 맥주가 운영하는 오야마자키 산장 미술관이 이제 오사카 지역에 있는데 네 이쪽에서도 이제 그 미술관을 의뢰하게 됩니다 뮤지엄 박물관 뭐 미술관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하게 됐네요 보니까 네 네 근데 뭔가 좀 생각을 구현하기엔 참 좋은 작품들이기도 해요 보면은 네 좀 건축가에겐 사실은 좀 이상적인 프로젝트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름을 알려나가기 시작을 하고 오사카에서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 사람 한번 또 키워보자 라는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안도다다오가 정말 자기가 그 수련 생활을 할 때 감동을 받았던 건물이 네 르꼬르비지에의 롱샹 성당 네 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성당을 보고 나도 이런 감명을 받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종교건축 쪽으로도 좀 관심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이제 그 롱샹 성당을 처음 봤을 때 아 자기가 이제 첫 종교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은 이거를 참고로 해서 이제 지어야겠다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좀 늦게 찾아옵니다 한 그 48살 때 48살에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종교건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빛의 교회를 의뢰받게 되는데 빛의 교회 그거 굉장히 유명해서 저도 사진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아마도 좀 가장 많이 알려진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 빛의 교회는 오사카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이바라키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그 아마 그 목사님이 안도 지인이었었나 봐요 아 아 예예 네 네 그래서 교회를 의뢰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그 버짓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예산이요 네 안도가 아예 완공하기는 쉽지 않은 금액이구나라고 그럴 때 보통 아 왜 난 돈 안 되는 일만 들어오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텐데 목사가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족한 예산이니까 많은 요구사항은 말하지 않겠다 단 하나만 요구사항만 들어주면은 이걸 진행하자라고 하고 그 교회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반인들을 위해서 뿌려주는 전단지에 그때 부탁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내용이 사실 좀 긴데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번역해서 한번 써봤는데요 교회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곳이고 누구에게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기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만이라도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표현했으면 합니다가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일한 부탁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아닌데 네 이게 네다섯 가지 부탁을 길게 붙여 삼았던 것 같은데 요구를 좀 요약해서 보면은 열려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공간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외부와 단절된 성스러운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와 신도가 위계가 없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구를 이제 압축해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고요 저한테 만약에 이런 요구를 했으면 저는 절교했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듣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열려는 있는데 외부와 단절된 성스러운 공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이 또 아름다워야 되는 도는 없는데 공간은 아름다워야 된대요 그 다음에 목사와 신도의 위계 없는 공간 뭐 요거까진 내가 좀 봐줄 수 있는데 나머지 세 개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난감한 얘기긴 하네 네 근데 뭐 이제 아 이게 유일하게 이제 그 롱샹 성당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 나에겐 기회니 어렵지만 네 절실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으로 한 30평 정도를 그러니까 한 100제곱미터 정도 이제 지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야 뮤지엄 짓다가 30평 건물 지으려면은 그래서 안 둬도 아 이거를 형태를 복잡하게 하면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땅 모양에 맞춰서 직사각형 박스로 만들고 보통 교회가 그렇죠 네네 다만 이제 생각을 한 게 이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한 벽에 이제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으로 이제 그 비바람이 그냥 다 들어올 수 있게 보통 십자가 교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중앙에 놓죠 네 네 재단 중앙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라는 게 상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조명 작업을 통해서 성스럽게 보이게끔 하는 작업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네 안도는 아예 그 벽에다 구멍을 뚫어서 십자가 모양을 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빛이 들어오게끔 네 와 아마 뭐 그 부수적인 이제 할 비용도 없으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빛이랑 바람이랑 물이랑 다 들어오게 하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네 그 생각들이 아까 그 주택을 지을 때 3분의 1을 중정으로 해서 이제 외부와의 소통을 했는데 아마도 좀 비슷하게 이 닫힌 공간이 아니고 네 다쳤지만 동시에 외부랑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난 목사님 말대로 했어 딱 그거네요 약간은 극단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십자가 모양에 이제 유리를 끼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려고 했는데 이제 목사와 신도가 이제 반대를 해서 그 십자가 부분에 이제 유리를 끼우기는 했는데요 왜 반대했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지보수의 이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안도가 이제 이때 목사에게 아니 아름다움을 위해서 추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사람은 참으라고 하는 건축주한테 참으라고 하는 게 습관이군요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이제 결국은 반대에 부닥쳐서 이제 부산되었고 좀 재밌게 본 게 작년에 2023년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삼뮤지엄이 이제 10주년 기념이었어요 여기도 이제 안도다다우가 설계했던 공간인데 10주년 기념으로 이제 안도한테 6미터 바이 6미터의 작은 파빌리온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이 천장 부분에 그 십자가 모양을 또 똑같이 뚫어서 이때는 유리를 끼우지 않고 그냥 비바람 눈이 다 들어오게 만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도가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그때 이제 못다한 거를 한국에서 그 파빌리온을 통해서 좀 실현해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보단 내가 유명해졌으니 사람들이 내 말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본인의 생각을 거기다 구현한 건데 근데 건축이라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상과 생각을 다 투영시켜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짓는 것이고 물론 이제 불편함은 있겠지만 왜 이런 작업을 하는지는 선생님 말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종교 건축에 관심을 갖고 이 시도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빛의 교회 종교 건축에서 또 다른 특징 같은 것도 있습니까 안도다다우에 구멍 뚫는 거 말고 여러 가지 목사님이 부탁하신 것 중에 마지막에 목사와 신도가 위계가 없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상상해 보면 이제 전면에 이제 어떤 단이 이렇게 높아져 있고 그렇죠 재단이 있죠 네 그래서 신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사를 위로 우러러보게 되는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안도는 반대로 이거를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그 목사가 제일 낮은 곳에서 설교를 하고 원형곡장처럼 돼 있네요 네 네 그 큰 강의실처럼 이제 그 목사가 제일 낮은 곳에서 해서 그 신도들이 앉았을 때 목사의 눈높이랑 신도의 눈높이가 비슷하게 떨어지도록 해서 이제 위계를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안도는 당시 이제 밝히기로는 이제 누군가 더 높고 낮은 거 없이 그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장치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은 앉아 있을 것이고 목사님은 서 있을 거잖아요 그 시선의 높이를 맞춘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평등하게 앉을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든다는 건데 종교가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약간 단절돼 있는 느낌이 있죠 높고 맞습니다 신도들이 우러러볼 수 있게 만들고 사실 교회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계질서를 근데 이건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부탁을 한 것 같네요 네 또 그리고 그 부탁한 거를 이렇게 구현해내고 충실하게 돼 이거는 사실 꼬르비제 건물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측면인데 이제 건축주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최대한 좀 노력했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참 무리한 부탁이었지만 근데 최근에 종교 쪽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좀 듣긴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러면 안도다다오가 어떻게 건축을 시작을 했고 어떤 생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본인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리게 됐는가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린 이제 이야기를 제주로 좀 갖고 와서 안도다다오가 사실 제주와 관련이 깊죠 여기 지금 안도다다오의 작품만 세 개가 있던가요? 제주도에? 맞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관련된 제주 관련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에 한 여덟 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 이제 제주에 세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유독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 먼저 제주에 지어진 안도다다오 건물 중에서 지니어스 로사이 제일 유명하죠 네 네 뭐 현재는 유민미술관이지만 그냥 지니어스 로사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150미터 거리에 떨어진 글라스하우스가 있는데요 그 섭지코지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 섭지코지 해안 지하에 있는 이제 지니어스 로사이와 이제 정동양의 앞바다를 바라보게 만든 글라스하우스가 있고 어 지니어스 로사이는 지하에 있는 미술관이지만 그 매표소로부터 지하 미술관으로 도착하는 한 그게 이렇게 재보니까 한 150미터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150미터? 네 그래서 사실상 그 매표소를 하고 이제 미술관까지는 150미터의 거리고 그 150미터의 어떤 여정에 그 제주의 풍경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입구에는 이제 유채꽃이라든가 이제 제주의 다양한 식생들을 심어 놓았고 이제 현무암 돌들이나 이제 안도의 상징인 어떤 노출 콘크리트와 함께 어우러져 있고 150미터를 지나서 이제 그 지하에 있는 미술관 공간을 가게 되면은 정말 작은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사각형 공간을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이제 그 공간을 이렇게 시각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좁은 공간인데 마치 이렇게 길게 유도해서 좁은 공간을 긴 공간인 것처럼 느끼도록 동선이 길어지게 만들었구나 실제로는 좁은 공간인데 그런 이제 방식을 쓰고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일본 건축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자 안도다다오가 이제 즐겨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도다다오가 만든 많은 미술관을 다녀봤는데 이 공간이 제가 아는 한 안도가 만든 가장 작은 뮤지엄이자 어떤 안도다다오가 생각하는 그 전시공간의 어떤 원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가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그 내용을 참고해서 그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보면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처음에 들어갈 때도 이제 유채꽃이라든가 제주의 식생들을 거기에 배치를 했다 그러잖아요 제주다움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동선을 길게 유도해서 좁은 공간이 좀 넓어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스타일들을 했다라는 것이고 사실 두 곳이요 굉장히 제주도 내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돼버렸죠 건축이 관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사례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아는 건축가도 굉장히 날선 목소리를 비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특히 글라스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섭지코지의 그 아름다운 경관 자체를 사유화하고 가려버렸다라는 그 비판도 있기는 해서 이거 선생님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저도 사실 건물을 가기 전부터 사실 비판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가기 전부터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일반인들 대상으로 건축 투어하는 기회가 있으면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듣곤 하는데요 건축 투어 하시는 분이 보통 그곳을 설명할 때 섭지코지의 어떤 경관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뮤지엄은 지하에 지었지만 글라스하우스라는 상업시설이 경관을 가리는 정확한 위치에 지어서 그렇긴 하죠 흉물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뒤에서 같이 욕을 하고 동조하는 거죠 발길을 돌리고 그냥 가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이게 2층에 가서 한번 이 경관을 보고 건축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 참 없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일단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 경험을 하고 나서 건축가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어떤 것을 구현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단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가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판을 해야 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시고 물론 비판할 수 있는데 일단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요즘 거기 보기 힘들어졌어요 예전엔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고 할 수도 있었고 저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비싼 데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안 가본 지 좀 돼서 네 저도 좀 그 부분이 아쉬운데요 저는 좀 자주 가는 장소인데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사실 커피도 좀 비싸긴 했어요 살짝 비싸긴 했는데 마시면서도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가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1층에서 봤을 때와 위에 2층에 올라갔을 때 다른 풍광이 있거든요 정말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금액적으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진 좀 비싼 레스토랑 네 네 레스토랑이 돼서 이게 제주 사람을 위한 어떤 풍광이 아니고 이제 일정 금액을 지불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풍광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자유 국가에서 들어간 데 제한이 있을 수는 없지만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공적인 공간이냐 프라이빗한 공간이냐의 차이가 맞습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비판하는 시각은 그거죠 섭취코지라는 곳은 분명히 우리 자연이 우리에게 좀 선물이고 공적인 공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공간인데 좀 사유화된 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아마 좀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인 거고 이건 또 여기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물로 넘어가서 안도다다오의 건축물 중에 유명한 것이 또 본태박물관 아닙니까? 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하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듣게 되는데 관심 갖고 가보게 돼요 본태박물관이 사실 그 발음이 좀 어감이 이상해서 가끔 좀 실수하는 팩 하나 더 붙이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본태가 근데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좀 아름답더라고요 그 의미 자체가 본래의 모습이라는 의미고 현대가 며느리이신 이행자 여사님께서 오랫동안 수집한 한국 수공예품을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고 초기 단계부터 안도다다오에게 의뢰를 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5개관이 운영 중인데 이 중에 1, 2관이 안도다다오가 설계했습니다 보통 미술관 답사는 이렇게 미술관을 입장하면서 보통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좀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박물관 옆에 작은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주차장에서부터 매희를 하는 동선이 사실은 꽤 깁니다 근데 그 동선들을 사실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계획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미술관의 시작이 입구서부터가 아니고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해서 한 것 같습니다 1관의 전시품이 한국 조선시대 공예품이다 보니까 안도도 한국적인 어떤 요소를 녹아내렸고 많이 좀 노력을 기울인 것 같고 이어지는 2관은 현대미술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지니어스로사이처럼 이 건물이 어떤 내부 공간도 많은 신경을 썼지만 외부 공간에 좀 더 많은 공을 들인 흔적이 곳곳에 보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담장을 안도식으로 재해석해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1관을 입장할 때 수평의 고요한 물결을 보면서 입장하는데 1관에서 2관으로 갈 때는 다시 수직으로 오르는 수공간을 경험하게 된다든가 그래서 길지 않은 공간인데 의도적으로 이걸 이렇게 길게 동선을 만들어서 이것도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3개의 건물인데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서 구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가들의 장기 중에 하나가 재해석이죠 아까 담장 얘기하셨는데 그냥 우리의 전통의 담장을 그대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본인의 해석을 붙이면서 전통을 살리면서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묘하게 한옥의 정원을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옥 같지 않은 묘한 경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건축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구현을 하게 해 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여러 가지가 조합이 잘 되면서 나온 것들이 또 본태 박물관이었었고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건축과 지역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데 보면요 어떤 데 가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주변과 어울리지 않고 지역의 생각이라든가 지역의 역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도드라지게 나온 건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건축학적으로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변에서 보기에는 뭔가 일일적이다라는 느낌도 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그 지역성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리츠카상도 요즘에 그런 쪽에 상 많이 준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안도다다오와 지역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아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지역성은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이게 사실 대도시라면 이게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슈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특히 제주에서는 저 또한 제주에 와서 지역성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 같고 안도가 과연 어떤 지역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 유명했던 건축가들은 다 도쿄 출신이었고 혼자만 오사카 포박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조금은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프리츠커 1회 수상자인 겐조당계라는 건축가가 히로시마 평화센터를 공모전에서 1등을 해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로시마 평화센터가 일본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쟁으로 그게 1955년인데요 일본에서는 건축에 대해서 지역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1회 프리츠커 수상자인 겐조당계라든가 아니면 이따미준 선생님의 스승이신 시라이세이치라는 건축가 그리고 카주오 신호하라 등 여러 건축가들이 전통 논쟁을 일본 내에서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에 논쟁했던 거는 일본의 전통적인 형태를 어떻게 현대로 물려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시작했고 전통을 생각하는 것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 당시에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하나는 전통적인 형태를 생각하고 이것들을 계승하자라는 생각들이 있고 형태는 그냥 각 시대에 나오는 어떤 산물이니 형태보다는 그 밑에 깔려있는 정신을 중심으로 계승해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시작되고 그 당시에 겐조당계를 중심으로 대부분 일본 건축가들은 형태를 계승하는 식으로 발전이 되는데요 당시 주류 건축가들이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안도다다오는 오사카에서 이 후자로 전승되는 전통적인 형태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밑바탕에 흐르는 정신을 정신을 잘 구현하면 되는 것이다 네. 다음으로 이렇게 물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류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독자적인 어떤 전통에 대한 해석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까 본태박물관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전통 담장을 재해석했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여기까지도 쭉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네요 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건데라고 물으면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게 평생 동안 이제 그 사관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게 일본 전통 건축을 하던 다른 나라의 의뢰를 받더라도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정신을 먼저 보고 이제 건축을 디벨롭하는 접점에서 좀 다른 건축가와 지역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독특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한옥에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는 건축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 어떤 건축가들은 한옥에 그 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소나무가 쓰였었고 목조주택으로서의 기능들을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안도다도 같은 사람은 거기에 노출 콘크리트도 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한옥이 갖고 있는 정신이 어떤 것이 있냐 그거를 잘 구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흙담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이게 흙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일부 노출 콘크리트가 끼어 있지라고 어색하게 보는데 이제 안도는 어떻게 보면 흙담을 깊게 연구하고 본인의 어떤 생각하고 같이 만든 그렇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떤 방식이든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맞다 틀리다의 개념으로 가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성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안도다다오의 건축물이라는 얘기고 안도다다오 다들 훌륭한 거 알죠. 건축과들은 진짜 훌륭한 걸 알 거고 우리는 들어서 훌륭한 걸 알 수도 있는데 이덕종 건축가가 보기에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도다다가 훌륭한 건축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시각에서 이게 그냥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은 다 개인적이에요. 안도다다오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대부분 쓰고 있고요. 내부의 그 이유가 내부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재료가 붙으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 공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재료를 고집하고 순수한 재료만 고집하는 거군요. 그쪽으로 네. 다른 것에 이렇게 눈이 시선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공간의 형태와 이제 사람들이 가는 그 보통 시퀀스라고 그러나요? 경험의 순서로만 자기 건축을 이제 승부 보려고 네. 초반부터. 동선 같은 거 짤 때 그거 다 그거구나. 네. 사실은 좀 전략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눈에는 이제 아 그냥 노출 콘크리트를 쓰는 건축가구나 정도로만 사실은 인식되겠지만 이게 안도다다오에게 이제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제 이걸 한 가지 재료로 써서 비어있는 형태와 그 형태가 자연과 만날 때 이루어지는 현상에 집중하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말하는 이제 이 자연은 이제 녹색의 자연이 아닌 뭐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공기의 흐름, 해의 움직임 이런 이제 외부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안도는 이제 본인이 종종 그 자신이 건축을 통해서 만드는 건 50%고 나머지 자연이 그거를 채워준다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화를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군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단순한 노출 콘크리트가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50%가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환경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표정을 내고 그 다양한 표정이 사람과 함께 공존하면서 이제 본인이 건축이 100%로 완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도다다오의 사상이 좀 담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건축으로 구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개인적이라고 건축이라는 게 항상 개인적이다라는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분들은 노출 콘크리트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셨거든요. 왜 저 건물은 짓다 말았냐. 그런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사실. 네. 그런데 안도다다오는 그 이제 순수한 뭐랄까 그 뭔가 하나에 좀 집중을 하게끔 만드는 재료로서의 그 노출 콘크리트를 갖다가 좀 활용을 하고 그걸 또 미학적으로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면서 건물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되겠습니다. 안도다다오의 그 건축 유명한 건축과 물론 이제 논란은 많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주는 그 건축의 울림 선생님께서는 어떤 울림을 느끼시는지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그 안도다다오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 이제 수자할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아름다움을 위해서 추위쯤은 참아야 되라고 건축주에게 끊임없이 대단한 사람이야.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그게 뭐 물론 유명 건축가가 된 뒤에는 하기 쉬운 얘기지만 이제 무명일 때부터 이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그렇죠. 네.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은 추위만 참는 게 아니고 이 바뀌는 생활 방식의 패턴도 받아들여라라고 좀 얘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안도의 건축물을 이제 이렇게 리서치하다 보면은 이 공간이 좀 날카롭게 느껴지고 사용하는 재료도 노출 콘크리트다 보니까 차갑게 보이거든요. 네. 그냥 이 사진으로 접했을 때는 막상 이 공간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날카로웠던 공간이 외부 자연 환경하고 만나면서 이제 인간적인 공간으로 변하고 그 차가운 노출 콘크리트 표면도 이제 빛과 바람을 만나면서 이게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아마도 그 르꼬르비제 도면을 이제 본인의 몸으로 체화하면서 이게 단순한 도면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자연까지도 좀 도면화하는 이제 그런 트레이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안도의 공간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마치 한 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를 경험하는 것처럼 긴장과 이완의 어떤 반복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반복 속에서 이제 경험자는 가슴 뛰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번 좀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전에 봤을 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와 지금의 이 내용을 듣고 나서 보는 건축물은 정말 천지 차이가 할 것 같고 제가 계속 눈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개인적인 생각들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알게 된 건데 안도다다우의 작품 속에서는 주변과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면이 있다라는 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조상들도 대대로 건축을 해오면서 추구해왔던 방향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병산서원 같은 데 가보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의 조화된 부분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 건축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거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거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의 인문학 이덕종 건축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